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각 자치단체별로 올 한해 시정 운영 방침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남 서남권의 거점 도시인 목포시의 계획을 고정민 기자가 점검을 받습니다. 다도해에 아기자기한 섬과 푸른 바다, 충무공의 흔적이 깊든 고아도, 120년 계양의 역사를 간직한 예시가지. 모두 목포 해상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풍경들입니다. 지난 2019년 해상 케이블카 개통과 근대 역사 자원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목포는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았습니다. 최근엔 4대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되는 성과에 힘입어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천억 원을 들여 스마트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진행 중인 사업과 새로 계획한 사업들을 뇌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1천억 원이 투입되는 관광 거점 도시 사업으로 폐화광장 바다 분수 해상 무대 공연을 신설하고 대반동과 목포대교 일대 야간 경관을 특화해 아름다운 목포의 밤을 연출하겠습니다. 막대한 빛을 떠안고 조성한 목포대양산단. 그동안 텅 빈 공간으로 방치됐던 산단은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분양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산단 일대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대양산단을 수산물 가공의 전진기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8.2기가와트급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정부가 전남 신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자재와 부품 생산이 필수. 목포시는 대양산단과 목포신항이 국가에너지융복합단지에 선정된 만큼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의 전진기지로 활용되면 5만 명 규모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은 투자 규모가 53조 원에 달해 목포를 넘어서 서남권의 경제 지도를 바꿀 초대형 사업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겁니다. 올해 목포시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일. 신재생에너지와 수산식품, 관광산업을 3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목포시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마다 차별화된 지원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순천형 지원시책은 43개에 이르는데요. 순천형 출산지원정책부터 취업지원 강화시책까지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석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순천형 시책과 제도입니다. 복지 분야 12건, 경제 분야 10건, 고용 분야 4건, 문화교육 4건 등 전체의 43건입니다. 먼저 복지 분야입니다. 올해부터는 출산 장려금이 확대됩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300만 원, 둘째 아이는 500만 원, 다섯째 아이부터는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낮아집니다. 단독 세대는 169만 원, 부부는 27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전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5.18 민주유공자도 보훈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매달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고용 분야입니다. 국민 취업 제도를 시행해서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지원은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시원과 독서실, 미용실 등 9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문화 분야입니다. 올해부터 순천시민이라면 누구나, 1년에 1만 원 상당의 회원권만 있으면 주요 관광지 5곳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분리수거 방침이 강화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플라스틱료와 구분해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일일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만 5천 개의 순천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로 일할 만 나는 도시, 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의 지역거주 우선 공급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한 순천시.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43건의 순천형 지원책이 시민들에게 속속 전달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 강진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추진해 인기를 얻었던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도 확대해 소규모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달성한 강진군. 10% 수준이었던 산업단지 분양률을 1년 만에 모두 달성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진군은 올해 기업 유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산단 42개 기업 가운데 올해 17개 기업이 착공이 예정돼 있으며 남은 7개 기업의 입주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또 이 산업단지가 본격 조성 예정인 가운데 강진군이 시행하는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 추진됩니다. 기존 산단은 전남개발공사가 위탁했지만 이번에는 강진군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강진군은 이 산업단지 최종 승인이 나는 내년 초쯤 착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젊은이들이 유입에 들어와서 인구 감소를 조금이라도 막고 지역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산업이 침체됐지만 올해는 소규모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인 인기를 받았던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지난해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참가 신청이 늘면서 916명이 참여했고 올해 1,500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이런 관광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더 많은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강진에 와서 또 청정지역 강진이기 때문에 와서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집중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 그린시티, 행복주택 건립 등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더 좋은 공동체 형성을 위해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만들겠다는 이승옥 군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바깥 나들이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전국 곳곳의 작가들이 순천에 모여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작가 5명이 지난 6개월 동안 순천에 살면서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작품을 한 대 모은 전시회를 석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 재생산이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재생산 잠재력지수 조사 결과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게 나온 고흥군 지수값이 1 이상이면 재생산이 된다는 뜻이고 1 미만이면 인구가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데 고흥군은 2.43이 나왔습니다. 고흥에서는 아이 낳는 분위기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고흥군은 올해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해 그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12월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증하여 둘째아부터 차등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는 기존 셋째아 기준인 720만 원으로 셋째아까지 동등하게 확대 지원합니다. 고흥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2년 동안 각각 매달 30만 원씩 넷째 아이는 매달 40만 원씩 3년 동안 모두 1,4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존의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급됐던 다자녀 가정 우대증의 경우 두 자녀 가정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증으로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 할인받거나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등 81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도 있습니다. 고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년, 출산, 장려, 시책 발굴에 노력하고 국민에게 현실적인 지원으로 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 전남도 신규 시책으로 고흥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부부 가운데 올해 셋째아를 출생하는 경우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고흥에서는 셋째아 이상 돌맞이 촉화금 50만 원, 출산가정 축복구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실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 7개가 1년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고흥군은 미래비전 130 플랜의 인구 감소 제로화 실현을 위해 올해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바깥 나들이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전국 곳곳의 작가들이 순천에 모여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작가 5명이 지난 6개월 동안 순천에 살면서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작품을 한데 모은 전시회를 석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치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문처럼 보이는 그림. 이 작품은 순천 나간읍성 뒤편에 놓인 네모난 돌 가운데 물이 고인 것에 영감을 받아 탄생한 그림입니다. 해질녘에 숲을 그린 이 그림은 순천만 전망대에 오르는 길에 노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노을이 주인공이 아니라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 나무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작가의 해석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순천 지역 전역을 돌며 탄생한 창작예술촌 작가 5명의 작품전이 시작됐습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순천의 생태입니다. 맨날 보는 거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1분 1초, 더 작은 시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죽고 또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부분에 이제 다 힘을 실어보자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고 창작예술촌 입주 작가들은 짧게는 3달, 길게는 6달을 순천에서 지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순천에서 새 계절을 보내면서 생태계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은 모두 200여 점. 순천에서 만난 곤춘들을 자기로 구워낸 작품부터 대자연 곳곳을 드로잉한 작품까지 순천지역의 생태를 온전히 담아낸 작품들입니다. 순천만부터 해서 그냥 뒷산도 있고 상사댐도 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에서 어떤 저만의 포인트를 집어서 그림들을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 순천의 대자연을 담은 창작예술촌 5인의 작품전은 다음 달 2일까지 기업공장 1945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 지난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예외가 많아 노동계를 중심으로 누더기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유예되거나 제외되는 사업장이 수두룩한데 광양에 등록된 제조업체 중에서는 유예대상이 90%가 넘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영국의 살인기업법을 모델로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한 명 이상이 숨지는 등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최대 50억 원을 부과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주와 법인 등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보축도 포함됐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법 재정에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명시된 예외가 많아 실효성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준비기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뒤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역의 기업 현황에 적용해봤습니다.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등록 제조공장 현황을 토대로 보면 전체의 9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3년 유예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법이 시행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2024년 전에 발생할 경우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법 적용에 포함되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3년 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같은 현실에 지역 노동계는 통과된 법안이 구멍난 누더기 법안이라며 지속적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강화돼 온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복되는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법. 하지만 유예 예외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유가족의 아픔은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가 이달 말까지 시군 합동으로 불법 어업 지도 단속에 들어갑니다. 도내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지자체 보유 어업 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 행위는 무면허 양식시설과 유해약품 사용행위, 조업구역 이탈과 어구 초과 부설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사전 홍보에도 적발될 경우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도 물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탐색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년기는 월 5만 원을 교통카드에, 중등과 고등학년기는 각각 10만 원과 20만 원을 체크카드에 정립해주며, 교통비와 간식비, 교육비, 진로개발을 위한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와 각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남 지역의 학생 수가 최근 5년 사이 2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올해 전남 지역 초중고 학생은 18만 9천여 명으로, 지난 2016년 21만 3천여 명보다 5년 사이 2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학생 수가 16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